패드크림 사러 왔습니다. 패드크림 사러 왔어요. 아 진짜? 패드크림은요? 한 번도 안 써봤어 근데. 패드 빨간 부분 있잖아. 보통 패드 부분. 근데 이거는 조금 그 맨솔이 있어가지고. 처음엔 조금 위키를 타요. 아 진짜? 똥싼 패드가 위키를 타요. 도착했어. 와 오늘 하늘 너무 이쁜데 근데? 저희 팀은 지독한 소풍. 아 떨리네. 먹어야 된다는 생각에. 술도 못 먹고 배가 안 부른 기분인 거야? 일단 휴게소 가겠지? 많이 먹어야겠다. 와웅. 안녕. 오 안녕하세요. 같은 집이에요? 안녕하세요 처음 보는 팀원님들. 2시 57분. 수산 간다. 출발. 추풍영. 추풍영 휴게소 왔습니다. 엄청 조그만해가지고. 먹을게 많이 없어. 치즈스틱. 지금은 8시 23분. 퇴근. 도착할 수 있어요. 매주 국밥. 비가 와요. 비가 옵니다. 일단 숙소에 도착했어요. 몽몽이 자전거랑. 내 자전거랑. 근데 비와가지고. 지금 다. 하하 내일 아침 새벽에 일어나야 돼서 일단 빨리 아침 먹을 거를 편의점에서 사가지고 자야겠습니다. 비 맞아가지고 머리가 쫄딱 The next step The next step 패드크림 이게 처음에 바르면 되게 찝찝하다고 하더라고 똥 묻은 바지 입는 기분이라 그랬어. 근데 좀 있으면 괜찮으신데 약간 화하고 그렇대 10명 4시 22분 엄청 많다 사랑 10명 가까이 지도칸입니다. 저희 아데랑 밥채 챙겨드릴게요. 개인주의입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시원하다 지금은. 이 기운이 계속 갔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오 떨린다. 나이디 시장 끝났어. 출발하는 거야? 네 가세요. 출발해. 가세요. 조심있다. 조심있다. 갔다 만나. 미소울아. 이제 출발. 출발 지점이 있구나. 준비 끝. 네. 준비 끝. 출발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여정의 시작. 잠시 coke. 여름아. 내려가. 휴항이. 꺼이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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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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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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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덥고 10시 50초. 개토레이. 좋아. 얼음 먹고 싶다. 얼음. 이제 가 안 왔다. 두 번은 못 할 것 같아. 이게 처음이지. 마지막이지. 맛있다. 마지막이지. 두 번째. 와 대규모 팩이다 151킬로고 출발 11시 반이네 가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지금은 칠곡에 왔습니다. 밥을 먹으려고 롯데리아를 가고 있어요. 얼음 들어간 콜라가 너무 먹고 싶어. 칠곡점 롯데리아. 100밖에 안 남았대. 100밖에? 선배님 제일 멀쩡하신 것 같은데요?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다 같이 힘드니까 좋아. 2시 15분. 다음에는 어디서 쓸지 모르겠어. 긍정회로 돌리는 중. 이거 한 효력 5분밖에 안 빠져. 어떻게? 끄덕이 막 끄덕이ff. 한낱만 불. 아라! 아라! 아아! 다음 시간에 만나요. 와! 함께 하자! 아니 그러니까 너무 빠른가? 먼저 보내드리고 오케이! 잡았으! 마치버스 이번보다 더 이루어졌고요. 지금은 235킬로미터 3시 40분 입니다. 이제 가는 도중에 한 명이 펑크가 나가지고 도와주고 있어요 오래 걸린. 염전. 넌 하나도 없어. 넌 깨끗해. 멀쑥. 멀쑥. 출발. 숲으로 들어간다. 괜찮아요. 조금 더 뒤로. 268킬로미터 왔다. 이제 40킬로미터 정도 남았고 한의점을 찾아서 가고 있습니다. 짠. 269킬로미터 탔고 새마을휴게소에서 뭐라도 먹어야겠다. 탱어가 부러져서 말려 들어갔어. 말려 들어갔어? 그냥 서포가 부를게. 아니야. 있어봐. 있어봐. 빼고, 빼고, 그 다음에 픽시. 픽시로 개조중입니다. 휘었네. 이거 내일 아마 못타요. 싱글로 가면 가. 싱글로 200킬로 타겠다고? 싱글로 2화량 못 넘어갈텐데. 가위대 때. 이거 어지간한 힘으로요. 절대 안되는데 이거. 넘어진 상태에서 변속을 하다보니. 변속하니까 빡 이렇게 된거야. 내일 어떡해? 포기. 내일 싱글기어로 서울 가나요? 싱글기어로 가보고. 그래. 무서워. 프레임 때문에. 프레임 깨지까면. 깨지면. 오케이. 레디? 레디. 오. 됐어. 이넛. 이넛. 이걸 자르는거야? 픽시용으로? 어. 빼서. 오랜만에 픽시 타네? 응. 파워드. 싱글로 가야돼. 이넛으로 넘어가는게 낫지않아? 아니. 어차피. 됐어? 픽시다. 아아. 285km. 6시 반입니다. 숙소가 얼마 안 남았어. 1,500원 2,500원 2,500원 3,500원 여기 얼마 안 남았다 배고프다는데 아 배! 배고파! 이제 다 왔습니다 313... 진짜 도착하긴 하는구나 도착! 아 힘들어 어깨 아파 우리 진짜 고생했다 313키로 탔고 이제 정지 내일 200이 더 넘었습니다 자전거 보관 우리 팀명은 지독한 소품 픽시! 픽시맨! 픽시맨! 개고생했어 그전에 지독한 사람들 내일 200키로 더 타야돼 와 밥이다 고기고 드셨습니다 맛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근데 허리 진짜 아프긴 했어요 허리가 아파 나는 지금도 허리가 아파 이거 이거 마사지를 해야 돼 이제 이걸 먹고 미리 챙겨놔야되나? 아 근데 귀찮아 자고 싶어 오 개시원 고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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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